러브샷 아! 노래 제일 좋아하는 노래! 어떤 거 왼쪽 거 올려도 돼? 레드샷! 러브샷 러브샷! 러브샷! 레드샷이래! 잘 보셔야 돼요! 눈 크게 뜨셔야 돼요 저처럼! 네 눈 크게 뜨시고 오세요! 따라해도 이해해주세요! 이거는 안 따라할 수 없는 노래이기 때문에! 아 여기 여기지! 아 지금 딱! 이 사이트 화면이 너의 몸을 가리고 있어서 충분히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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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라운드 아 이거 이거 이 춤 아직도 있었나요? 난 널 봐서는 모르겠다 아 그럼 일단 한번 보시죠 그러면 아 이 무대는 댓글 모음으로 봐도 너무 재밌어 댓글이 너무 센스있는 댓글이 많아가지고 이거 이거! 내가 말한 게 이거! 아 아까 이거 한 거였어 내가 말한 게 이거 한 거였어 이거 그리고 또 하나의 킬링 포인트는 헤어를 생머리로 해서 팬들이 좋아한다고 찰랑거리는 느낌 러브샷 하트 보내주셨네요 그렇지 I like, love me, light, me too 오케이 네 왼쪽 사진이 작아서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확대하면 눈이 진짜 하트가 넘치거든요 아 진짜? 사진을 크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사이트로 확대가 안 돼서 제 눈을 키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아 근데 또 오른쪽은 어 조금 보태서 고등학생 느낌 나네요 진짜로 이거 언제 찍은 거죠 이거? 이거 손에 뭐 들고 있는 거 같은데? 컨셉 사진인가? 좀 예리했죠? 못 봤죠 원래? 당연히 못 보는 게 카이만 봤지 주변에 볼 이유가 없었다 아 그렇구나 이거 또 이렇게 말리는구나 목망울이 은하수같이 되어 있잖아 어 나랑 비슷하더라고 네 못 들은 걸로 알게요 그게 아니고 사연이 있어 나처럼 감수성이 많아가지고 눈물이 잘 흘린다 그러더라고 아 못 들은 걸로 알게요 그게 아니고 너 너무 너의 체육곡에 따라서 텐션이 너무 바뀌는 거 아니야? 자 자 맞아 이것도 아 이거 아 쭈욱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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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이 그래 약간 과학자 느낌이었어 나는 실험에 실패한 나쁜 과학자 느낌이었어 실험에 실패한 나쁜 과학자 느낌이었어 아 영등불사 어 그런 느낌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겠습니다 현장 아 이런 게 현대무역 동작이잖아 이게 방금 이렇게 딱 턴 하는 거 봤지 그것도 봤던 거 같아 턴 잘 방금 못 봤지 나 때문에 못 봤어 아 말벌 말벌어가 아니고 못 봤어 예능에서 턴 잘하는 걸로 개행기하고 그랬었는데 아, 그래. 아, 이거 청바지 사러 가야겠다. 아, 청바지 브랜드야? 응. 한 번 봐야겠네, 그러면. 나 청바지 좀 좋아하거든. 아, 그래? 이거 타투야, 근데 원래 있는 건가, 몸에? 그린 건가? 흡실하진 않은데, 그냥 저날 했던 거 같아. 저날, 그치. 컨셉으로 했던 거 같지. 움짤 있는 거 아니지, 이거는? 움짤이... 움짤 때문에 못 보고 계셨다. 미장은 보고 계셨습니다. 소리 지르셨나요, 혹시? 아, 복근이 좀 TMI이지만 딱 선이 떨어지는 복근을 타고나야 돼요. 운동하는 선수들도 이게 딱딱딱 있는 사람은 많이 없고 이렇게,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많아요. 몸도 축복받아. 네, 몸도.